찢어서 말려주시면 선물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아 가져야돼요? 네, 한 번 벗어주세요. 네, 저희가 한 번 골라서 뽑아주시고 이걸 맞추시면 저희가 프리피스를 찍어주실까요? 프리피스를 이제... 먼저 튜비! 화이팅! 네, 프리피스를 선생님께 가서 씻어서 여기서 가위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해보시겠어요? 네, 프리피스를 해보실게요. 일밤팩은 알루미늄의 스티커랩, 일밤팩은 알루미늄의 재질이다. O, X, X! 그럼 어떤 재질일까요? 네, 하얀색 면이 있는 종이팩 재질입니다. 네, 맞으셨으니까 혹시 어떤 맛을 원하세요? 어떤 맛을 원하세요? 네, 그래요? 그럼 이거 드시고 나서 분리배출 해주시고 저희 쪽으로는 말리기 사이에서 한국된 사전지에 대출해줍니다. 현재 식품은 우 anthropoc trying to eat the rice with the rice with his fish in the water. 원래는 말리기까지인데 오늘은 말리기는 못하니까 먹는것까지. 소금은 Almost English engine,rich walking up the rice with a water for 2% 이렇게 말이나 배출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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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요리를 좋아하 internet as w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